날씨랑 안 어울리게 이렇게 기분이 좋지? 진짜 오랜만에 티아라 멤버들하고 같이 스케줄을 하는데 몇 년 만이야, 진짜? 이번에 숨듣명 콘서트라고 해서 숨어듣는 명곡 콘서트 이렇게 해서 막 가수들 여러 팀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팀이인 거죠. 이 명곡을 난 대놓고 좋아합니다. 난리였죠. 나올 때마다 화제였어요. 무대도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이 날까 모르겠어요. 큰일 났네, 생각이 안 나네. 멘붕이다, 근데 너무 재밌다. 그렇구나, 오랜만에 무대를 쓰면 우리는 가사 생각하고 오랜만에 부르는 거지만 댄스 가수는 춤까지 복귀를 해야 되는구나. 이제 10년이 지났어, 언니들이랑. 뭐하려고요? 가족이네요, 진짜 오랜만에. 혼자 활동하면 막 주변에 이제 어린 친구들이 더 많아지잖아요. 근데 오랜만에 다시 막내로 돌아온 기분이라 너무 좋다. 나만 아직 2자다. 아직 10년, 10년, 10년. 그러네요, 얼마 안 남았어요. 2자, 2자. 완전 잘 지내셨어요? 그럼요. 아, 진짜? 웬일인데, 정말? 호민 씨? 누구지? 은정? 아, 공주야? 아, 진짜 오랜만이다. 진짜 오랜만이다. 20센트 타고 왔다고. 12센트? 그럼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? 저는 언니랑 나이 터울이 좀 커요. 7살 차이. 오. 왜 이렇게 그대로야, 근데? 누가? 다. 왜? 호민, 호민, 호민. 뭐야? 왜, 왜, 왜? 뭐야? 아, 흥정신다. 너무 다 그대로다. 오랜만이다. 너무 똑같다. 아, 왜 이렇게 다 예뻐? 참나. 언니. 왜 이렇게 공주 같아? 왜 이렇게 돼? 그치. 아니, 언니가 문이.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? 왜 이렇게 이만 것 같아? 왜 그래요? 괜찮아요? 너무 재밌지 않아? 와, 너무 다인데. 죄송한데 아직 저는 재미없거든요. 내가 치우러 이런 거라 모르는데. 네, 네. 잠깐. 좀 더 볼게요. 오, 여자여자하네. 와, 가장. 그러니까. 가장 어깨 드러내셨어. 항상 왜 그러냐. 하셔서. 왔다, 왔다, 왔다. 막혀. 맛있어? 아, 호민 씨. 자, 우리 티아라 여러분들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티아라입니다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알려주세요. 옛날. 티아라 모양. 티아라입니다, 왕관. 티아라입니다. 신인 때 한 번 하고 안 했어요. 입 다녀왔다. Beimぶま 아, 죽어요. 그와줘, 되겠다. 여기 왜인데 생각이 안 나와서 큰일이다. Brave Mam 이쪽이잖아? 이쪽이잖아. 아 되네? 기억나겠네. 정말 오랜만에 추는데 음악을 트니까 몸이 기억을 하더라고요. 야 되게 이상한 것 같아. 하면서 본인이 놀라운 거야? 너무 이상한 거예요. 이게 된다고 하면서 몸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? 왜 되지? 할 거 딱딱 정리해서 하는 스타일이고 만약에 언니들이 조금 이렇게 목장 부리거나 이래도 지원이 덕분에 조금 더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게 되는 것도 있고 막내지만 만네 같은? 맏언니처럼 일할 때는 든든한 면이 있기 때문에 티아라의 만네 아닌가. 아유, 수고하셨습니다. 언니. 왜 이렇게 공주 같아? 왜 이렇게 더 해? 그치. 아니 언니가 뭐니? 좀 더.